신통 신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거다 내가 꼭 원하는 스타일로 오지는 않지만 신통은 당연하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하셔야 될 일이 여러분 참나를 계속 지금도 틈나는대로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통이 찾아옵니다 신통해지는 비결은요 참나를 잘 챙기는 거예요 지금 그 알아차리는 자 여러분의 전제감을 잘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 이게 신통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계속 신통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정신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좀 살 맛이 나요 안 그러면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논리로 살고 싶으시면 참나를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참나를 붙잡고 참나가 내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첫째가 뭐냐 참나를 계속 자각하는 거죠 계속 깨어있는 거 저기 플롬빌리지 가면 티나탄 스님이 막 천천히 움직이시잖아요 계속 참나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잡고 있으면 돼요 몰라만 잡고 하시면 돼요 제일 쉬워요 몰라만 하시면 참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 속에 이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거기 은근히 은근히 잡고 계세요 마음으로 그럼 좀 다르죠 좀 다른 상태죠 정신 상태가 다르죠 요거 요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평소 정신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의식이 고향돼 있는 상태 뇌파가 벌써 달라지죠 계속 그 상태를 잡고 계셔야지 이게 그래도 거기서 이제 양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만 살아가셔도 신통이 찾아옵니다 일반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어야 좀 남다른 짓이 나요 그런 신통이 와요 평소처럼 살면서 신통 나오길 바라면 안 되죠 제가 요즘 기독교 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분들은 자꾸 성령 체험을 너무 특별한 걸로 여기는데 성령 체험을 일상에서 못 하시면요 일상에서 여러분 하느님 뜻을 다 놓쳐요 그럼 일상에서 하느님 뜻 다 놓치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한번 만나고 찬양하다가 한번 만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인생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일상에 매 순간 우린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매 순간 하나님 뜻을 거기서 못 읽어낸다면요 영적 식별 능력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 평소에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죠 그게 바리세파예요 외워놓은 말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풀려고 덤비는 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바리세파가 우습겨볼 게 아닌 게 그것만 해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낫죠 양심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요 양심 분석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노트를 참나 체험 없이 계속 쓰고 계시면 바리세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솟구쳐야 되는데 그걸 자극하지 못하면서 이성으로 제가 말하면 이성이라는 거 이런 개념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그것도 양심은 양심이죠 양심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바르게 살고 싶어서 개념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해 나간다 이건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 하고 계신 거고요 웬만큼 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쵸 그걸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바리세파라는 거예요 바리세파들 보세요 쉽게 면 가지고 그분들 양심 분석해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는가 분석하고요 요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진 않았는가 분석하고요 안식이를 잘 지켰는가 분석하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였는가 살인 사람 죽이는 짓인가 가늠하는 짓인가 도둑질하는 짓인가 즉 남의 거 뺐는 짓인가 이웃에 대해 내가 거짓 증거하는 짓인가 이웃집에 물건을 내가 탐냈는가 요거 분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바리세파를 예수님이 혹톡히 지적했잖아요 그거는 유사 진리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진리가 아니니까 지적을 따로 안 해도 누구든지 보면 안다고요 악인 줄 근데 이렇게 열심히 양심 분석까지 하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누가 봐도 여러분이 꼭 사도 같잖아요 근데 바리세파가 많다고요 그냥 머리로 하고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하고 계시지 않으면 지적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리세파를 아주 몰아세울 생각은 아니고 다만 그 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단계 계속 머물면서 이 단계만 진리라고 하면 사이비가 확실한 거고요 다만 공부 단계에서 여러분이 거쳐야 할 단계이긴 해요 처음엔 당연히 그 단계죠 모르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의 뜻대로 양심 분석을 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끝나요 공부가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견도 도를 봤다 견도 이전 수행이 자량입니다 자량이 이때 육바라밀 엄청 하라고 해요 그런데 뒤에 성기신놈 보면 이때는 육바라밀을 안 하고 여섯 가지 그냥 수행이라고만 해요 바라밀을 못 된다는 거죠 보시지게 인욕 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밑천을 땋는 앞으로 공부할 밑천을 땋는 복덕 짓는 수준이지 도를 아직 본 건 아니거든요 도널을 못 한 단계에서의 자량 수행은요 그냥 복덕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짓 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자본을 마련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밑천을 그러니까 이런 바리세파나 사실은 십계명 지키는 게 좋은 습관이죠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 그런데 그게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견도 이전에 자량이가 있거든요 불교에서 위천만 사치 아직 돈을 못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떼까만 많이 모아놨지 아직 불은 못 지른 거예요 근데 떼까만 모아놓고 이게 뜨겁지 않냐 라고 하면 사기죠 그건 사기 맞는데 그걸 떼까만 많이 모아놓는 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불만 붙으면 그 습관들이 다 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하는 거 자체를 막 조롱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머리로 하는 양심무석도 제가 비판을 하되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죠 일단 공부는 하셔야죠 그렇게 시작해야죠 그래서 제가 남녀노소 유치원생이건 누구건 일단 쓰시라는 거 양심 없는 분은 없으니까 쓰시라는 거 쓰시되 제대로 이제 여기 여기 홍의학당은 제대로 배우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배우려고 오셨으면 참날 일단 만나셔야 돼요 양심분석은 지금부터 습관 좋은 습관 들이기 차원에서 하시되 그러니까 좋은 습관 들이기 차원이지 그걸 자기가 양심분석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도 아직 양심이 자기 안에 어떤 식으로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내가 양심분석 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양심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달빛으로 분석하는 식이에요 달빛의 근원인 태양을 바로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낮에 하는 분석이 맞겠습니까 달빛 보면서 하는 분석이 더 맞겠습니까 달빛이라도 보고 하는 게 더 용하죠 용하긴 한데 사실 더 어려워요 달빛의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태양 뜨면 너무 쉽거든요 정말 공은 공대로 들이고 결과는 없는 작업입니다 결과는 좀 부실한 작업 태양 떴을 때 했던 거에 비하면 더겁죠 왜냐하면 여러분 밤새 달빛에서 뭔가 작업해도요 대낮에 10분 작업하는 것만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다르죠 왜 훤히 보일 때는 너무 달라요 수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시면 무조건 몰라를 통해서 몰라 하시고 참나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수행법 다 성 뭐 도마보금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참나 찾는데 성령 만나는데 짱해요 왜냐면 거의 선문답 수준이거든요 도마보금이 제가 볼 때는 선문답의 원형이다 해서 좋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선문답의 원형들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충격적일 정도로 예전에 많이 제가 읽어드렸고 유튜브에 보면 도마보금과 선인가 있어요 아예 견성 콘서트 초창기 때 다 해드렸어요 그냥 거기 선문답이세요 그거 들어보시면 그 분 말씀 그런데 그거 빼고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대보금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분이 다 해놨어요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만나서 영생 얻을지 다 해놨어요 거기 자기 부인 하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 몰라 자꾸 하셔야죠 내 이름 몰라 하는 게 여러분 자기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집을 날려야 돼요 나 모르겠다 하고요 모르겠다 하고 아버지 아 예수님도 좋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나한테 접속해라 하는 방편도 쓰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하고 쓰시진 않았겠죠 본인이 본인은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버지죠 아버지 하시는 게 제일 원형이고 근데 이제 사도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해야 더 와닿죠 예수님은 직접 뵀고 아버지 못 뵀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아버지를 모르겠거든 내가 아버지 그 자체니까 나한테 집중해 라는 방편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다는 거 그게 더 원형이란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고 예수님 하고 거기다 모든 걸 믿고 맡겨버리시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실은 성령 체험 바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이것도 최상승선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고 보세요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하고 모든 걸 맡기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없어졌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나한테 그거 수고로운 자들아 다 와서 나의 멍해를 매라 내 멍해는 가볍다 그리고 나랑 접속하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게 그 평안 지금 받으셨나요 근데 예수님 하고 모든 걸 맡기면 바로 그 평안이 옵니다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 가서 그렇게 막 예수님 전지전능 막 하시다가도 안 맡겨요 뭘 맡기느냐 자기 욕심을 자꾸 맡겨요 예수님 전지전능 하시니까 물질의 축복 믿습니다 그냥 막 한번 나를 한번 놀래켜 보세요 물질로 이런거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뭐 죄 지은 거 사해 주세요 막 지금 자꾸 가서 뭐 로비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나를 나 자체를 한번 맡겨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맡겨보세요 나 이름 모릅니다 그럼 여기 오셔서요 나 이름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 하고 아버지 하고 어떤 근심도 안 하시는 그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수고롭게 하고 있는 짐을 벗어서 맡기라는 거잖아요 짐을 맡겨라 짐 맡기고 쉬실 수 있냐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깨어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참나 여러분의 0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IM이라고 하면 0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해도 0으로 들어가요 왜 여러분은 0, 혼, 6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라고 하는 거는 이 혼과 육이거든요 애고의 작용 이게 지금 애고 덩어리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혼, 육의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죠 그거 몰라 해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자동으로 0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버지만 믿습니다 하고 지금 여러분 당면한 힘든 일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다 맡겨버리고 몰라랑 이게 하나가 되죠 몰라 하고 믿어버리면 여러분 자동으로 0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가 존재만 할 뿐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0과 0과 색깔을 좀 맞춰야죠 예수님 말씀을 지금 자기 부인하라 믿어라 의심 없이 믿어라 믿고 감사하라 그랬죠 즉 믿었으면 예수님이 바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건요 이상한 걸 자꾸 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걸 비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기죠 당연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 그거 지금 자동차 지금 이거 저거 타고 나가서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장가도 못 갑니다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마음에는요 이미 자기가 알아요 자기 양심이 벌써 찔려요 하나님 이미 찔렀어요 너 제정신이냐 딱 찌르면 그럼 그 말을 계속 믿어야 믿어야 된다고 우겨야 되니까 이미 감사도 안 되고 의심이 당연히 생기죠 근데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팔 뭐든지 믿으면 아버지가 왜 안 주겠니 그러니 제발 성령을 달라고 해라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성령 달라고 하라고 그쵸 마태복음 버전에는 마지막 한 구절이 없죠 성령 달라는 말이 누가 버전 거기 누가 누가복음 버전에는 마지막 한 마디가 더 있죠 성령 달라고 하라고 아버지가 왜 좋은 거 달라는 데 나쁜 거 주겠니 당연히 주신다 그러니까 제발 성령을 강구해라 성령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하실 때 성령 달라고 하셔야 돼요 성령 달라고 소망해야 되고 믿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하면서 믿었으면 바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 근데 이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성령 안 주고 싶겠어요 벌써 다르지 않나요 뭐가 아버지 집 그러면 벌써 의심스럽죠 여러분의 생각에도 왜냐면요 아버지가 볼 때 지금 집이 최선이라 안 주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빌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너는 그 집이 딱이다 라고 줬는데 아버지 다른 집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금 내 처지가 이게 알 수 없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빌어야 제일 원형인데 기도해 그 뜻에 다 어긋나요 사실은 다른 걸 하려면 그래도 인간이니까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의식이 높아지면 어린아이 때 했던지 못 한다고요 그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이라도 해보자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광고할 땐 달라요 그건 아버지한테 당당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시라고 그 성령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령 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요구해야 될 겁니다 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자녀니까 당연히 성령 통해 아버지랑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건데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데 왜 그게 거기서 뭘 꿇릴 게 뭐 있고 당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안 이루어질 게 뭐 있어요 당연히 주십니다 당연히 준다고 보장한 거예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오직하면 성령 받아라 말까지 하고 당연히 쏜다 그걸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참나가 사실은 이제 성령이 되는 거죠 영혼육에선 영인데 이 영을 찾고 보면요 여기에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어디 임하냐 여러분 참나에 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굳이 나눠서 말하더라도 여러분 영에서밖에 성령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하신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 추적해 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 감사하라 성령을 간구하라 소망하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여긴 교회가 아닌데 아무튼 다른 걸 소망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거기 가서 다른 걸 소망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버지가 이해하십니다 솔직하게 하는 말 양심에 걸리지 않는 솔직한 소망 얘기하세요 다만 성령을 간구하셔야 되는 게 제일 근본입니다 왜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빛을 지금 우리 인생에 빛을 갈구해야지 지금 빛이 뜨지 않았는데 어둠 속에서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건요 그럴 순 있는데 유치한 얘기들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숙한 아버지의 효자라면 아버지랑 같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같은 판단력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달라고 그게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서 다 줬죠 너 왕도 주고 부귀영화 다 누려 수명도 오래 살아 다 해 지혜 달라는 놈은 처음이었어요 다 가져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게 나오죠 지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게 성령이에요 지혜의 영 성령이 강림하지 않고 어디서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성령 달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달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효자인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령 달라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줄까 집이요 차요 돈이요 여러 물질적인 부귀영화요 인정이요 성공이요 다 애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도 다 갖고 싶어요 제가 갖기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데 그건 세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왔다든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걸 찾아야죠 하나님을 세속에서의 내가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듯 그런 용품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뜻을 전폭적으로 따르겠다는 선언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거듭난 자가 되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적당한 신통으로 내 욕망만 성취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욕망을 해결하는 어떤 하나님을 전지전등한 반지쯤으로 아는 거죠 절대반지에서 내가 욕망을 빌면 이뤄주고 그건 내 욕망이 주지 하나님이 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신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서 본질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좋은 힌트들이 많거든요 또 겸사겸사 해 드린 이유가 기독교 분들이 공간보금에나 이렇게 사대보금에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안 하신 줄 아는 분이 많아요 바로 성령 만나라는 얘기만 합니다 왜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이유가 뭔데요 나는 성령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내 삶의 양식이고 그게 내 자랑이다 그래서 내가 기리고 진리일 수 있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일관된 증언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고 쏘고 가셨는데도 성령을 안 찾고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령을 받았는지 또 찾는 사람조차도 성령을 받았는지 확실히 몰라요 성령 안에서 24시간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아버지랑 한 덩어리가 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아버지를 만나도 안 돼요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울부짖을 때만 아버지를 만나도 안 돼요 그럴 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만 만나서는 안 돼요 24시간 만나고 있어요 제가 학당에 오시면 여러분이 24시간 성령과 만나고 있는지 점검해 드립니다 그쵸? 지금 제 얘기 듣는 동안 I am 자각하고 계시나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존재에 대한 느낌이 좀 약해질 뿐이지 내가 생각감정우감에 빠져 산다고 해도 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더 찐하게 자꾸 만나세요 틈나면 자꾸 진하게 만난다는 게 막 힘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오롯이 참나에만 성령에만 집중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고요 다른 일을 좀 파하고 성령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보시라고 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확인하는 수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요 내가 뭔 짓을 해도 늘 함께 한다는 걸 알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인간들 중에 여기까지 가는 양반들이 많지 않아요 기가 차지 않나요 이게요 왜 기가 차냐면요 예수님 같은 경지에 나아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근데 이 기초 중에 기초도 여러분 사람들 모릅니다 말하면 제가 양심하자고 그러니까 양심이 왜 답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제 페북에 꾸준히 달아주세요 저는 남의 페북 가서 글을 잘 안 달거든요 정성이 대단했어요 남의 페북에 와가지고 굳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왜 양심이 답이냐는 그런 주장을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느냐 제가 7년째 강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 또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제 강의 보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양심이 왜 답인지 아직도 모르시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다르지 않은 가장 보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지키시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지켜야 최소한 법이라도 지키는 게 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도 지키라고요 왜 양심이 없어요 공통의 양심이 왜 없어요 다 다르지만 거기 같은 거 있어요 나 해치지 말라는 거 있어요 다 남 해치지 말라는 거 내가 남이 나 해치는 거 싫으니까 나도 남 해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법입니다 법보다 더 근원에 있는 법이에요 자연법이고 이건 영원한 법이에요 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요 그런 데는 주목을 안 하고 꼭 다른 거만 보고 계세요 다른 거만 문화권 따라 양심 다르던데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들어가보면요 공통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니까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는 그게 문화권 따라 사람들 따라 원하는 것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시대마다 또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다양하게 변화되는 거 같죠 들어가보면 이 뼈대는 하나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간단한 얘기도 잘 못 받아 주시면 법은 어떻게 지키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양심 얘기하면 그렇게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법은 칼같이 지키시면서 자기한테 해가 되면 해가 직접적으로 되면 지키면서 양심은요 자기만 해 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양심 주장 안 하면 그날부터 양심 어겨도 해가 안 될까요 저 하나 어떻게 입 막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양심을 제대로 파시려면 무조건 여러분 참나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 여러분 영이 사실은 여러분의 참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즉 아버지의 작용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고 나면 여러분 참나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걸 힌두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트만이 사실은 브라만이다고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아트만은 여러분의 참나예요 브라만은요 우주의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성령이에요 아 성부죠 성부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의 작용인 성령이 결국 나의 영이더라 하는 것 자각이 옵니다 그게 아트만이 브라만이다라 하는 거랑도 같은 얘기고요 나의 근원이 알고 보니 우주의 근원이더라 하는 통각이 와요 근데 이거는 참나 만나서 참나랑 함께 사셔야 알지 이게 글로 들어서는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죠 글로 보고 말로 들어서는 모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여러분 여기 머리가 우주의 북극성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북극성 그래서 북두칠성이 있듯이 구멍이 일곱 개가 있어요 이건요 재밌는 건 유대인들도 그렇게 봐요 카발라에 보면 얼굴에 일곱 구멍이 있는 건 신성시야입니다 그거 다 우주가 거기 천지창조도 7로 되잖아요 여기도 아주 중시해요 7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여기 하느님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 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자각이 되는 하나님 여러분 그 에고의 근원이신 영 자리에다가 늘 예배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그 자리가 사실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진리입니다 계속 영을 붙잡고 있어요 거기서 진리 여러분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 황금률의 진리가 거기 새겨져서 거기서 우리 혼과 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안 살면 찜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에 그 진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영을 장악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 민족한테 예전부터 그게 우리 안에 우리 그 삼일신거에 나오죠 우리 뇌 머리꼬리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다 하나님 하느님 뭐 아무렇게나 쓰겠습니다 내려와 계신다 동학에서는 한울림도 하고 시천주 한울림 모셔라 하느님 어떻게 모셔요 여기 계시죠 정신 차리고 있는 게 뭐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못하시더라도 정신이라도 차리고 있는 게 시천주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그러면 하느님 늘 모시고 있다가 조화정 하느님이 하자는 일을 내가 손발 거들어 주는 거예요 수족이 돼서 하느님 하자는 일 내가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게 조화정이에요 하느님을 늘 모시고 살면서 24시간 모시고 살면서 조화정 하느님이 부리는 진리의 조화 도리에 맞는 그 조화에 나도 같이 참가하겠다 하는 게 조화에 나도 한자리 하겠다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영원히 하느님 자리 잊지 않고 살아가면 만사지 만살 다 꿰뚫어볼 수 있다 거기가 지혜의 영이니까 다른 소리 하나도 없죠 동학이나 서학이나 다 똑같은 소리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전부터 경천 애인이 우리 민족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고 유대인들의 핵심 가치에요 십계명의 앞부분은요 경천이에요 하느님 하느님한테 공경하자는 거고 뒷부분은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천 애인이에요 핵심이 똑같아요 다 보편적인 얘기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유대인이 자기들이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느님이 와서 직접 내려와서 아드님이 씨 뿌리고 간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린 저상을 타고 올라가면 하느님이 나와요 단군 그 위에 하느님 하느님 아니에요 자부심까지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 지금 성경 받드는 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뭔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된 게요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다 모아가지고 세루살렘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한테 무슨 그런 도덕적인 그런 그릇이 돼요 이스라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부터 보세요 구약에서 하든지 그대로에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다고 거기 있는 성들 다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역사에 그런 일은 많이 나와요 고대에 그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죽이고 약탈하고 사람이건 재물이건 뺏고 나눠갖고 그쵸 쓸모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불 지르고 그건 늘 나와요 그런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써 놓은 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민족은요 그 뒤로 그런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참 그렇게 미개하게 살았어 이럴 얘기를 그 사람들은 당당히 하나님이 시켰다고 지금도 뿌듯해 하면서 세상에 알리고 있는 사람들 세상 싸움을 세뇌시키면서 그런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릴 문명이 나온다고요 그 지도자가 나온다고요 택도는 소리죠 이스라엘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하느님과 소통하고 있는 민족이 해야죠 그런 일은 그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어디 이스라엘이 지구에 해나 지금 끼쳤지 뭐 한번 제대로 한게 있다고 물론 물질 문명 발전에는 이바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양심 문명에서 이바지 한 적이 없어요 서양에서도 이스라엘 그래서 찍힌 거 이스라엘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 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한몫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내내 무시받았습니다 억울하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그 양반들이 도덕을 내놨냐 아니에요 더 물질적인 거 더 욕심의 충족 그런데만 능하지 양심으로 전 세계를 설득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양심으로 전 세계를 설득하는 민족이 거기서 개벽을 일으키고 거기서 앞으로 인류가 살 문명의 원형을 제시하지 무슨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이 이스라엘 그냥 또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 읽다가 구약을 자꾸 보면요 그럴만해요 자꾸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와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식으로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왜 여러분이 전해 듣고 같이 흥분하세요 제가 최근에 TV까지 봤어요 그런 분들 한국인들의 사명을요 이스라엘을 돕는 게 한국인의 사명이래요 이스라엘을 도와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배할 수 있게 돕는 게 한국인의 사명이래요 하다하다 제가 조선 때도 사대주의 역사책에서 보다 질렸고 근래에 또 친미 사대주의 보다 질렸고 하다하다 또 이스라엘 사대주의까지 별꼬를 다 보는구나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택도 없는 소리를 보시면 간단해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따를 수 있는 양심 문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요 또 한 민족의 패권주의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장차 잘 되더라도요 이걸로 잘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문가로서 전 세계에 문명을 내놔야 돼요 너희 안에도 똑같은 거 있다 참나 있다 그리고 그 참나가 사실은 하나님과 응하는 자리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진리로 이미 응하고 있다 자기 부인하고 애고 좀 내려놓고 그 자리 믿고 맡기면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건 아버지건 하느님이건 하느님하고 모든 걸 믿고 맡기시면요 그 순간에 마음에 평화가 오시면 바로 견성입니다 그게 제가 늘 주장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오시면 그 찰나라도 여러분이 아이엠 상태예요 어떤 부족함도 결핍감도 나이도 잊은 채로 존재만 하는 상태 그 상태가 견성이고 성령 체험이에요 믿기만 하시면 성령 체험이 와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믿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하는 게 성령이 부응한다고요 믿기만 해도 근데 제대로 믿어야죠 진짜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탁 맡기고 1초라도 한 번 쉬어보세요 우주에서 정말 제일 자유롭게 존재만 해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존재만 해보세요 명과 진리로 예비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이 소망하던 성령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면 돼요? 진리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살아야죠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살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순복하라 나를 부인하고 이게 다 나왔죠 사대복음의 핵심입니다 도마복음에 별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버전으로 이미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겁니다 하나만 더 보탤게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성령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뭐만 구하라고 했죠? 정의만 구하라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라 늘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성령 안에 살면서 밖으로는요 안으로는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밖으로는 정의를 구현하고 다녀라 황금리를 실천하고 다녀라 그게 사랑과 정의죠 사실 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뒤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게 정의 그게 남을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사랑 들어가면 하나에요 이게 사랑과 정의도 안에서 하나에요 양심이에요 양심 안으로 성령 만나고 밖으로 양심 구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천주 조화정이랑 뭐가 달라요 안으로 하늘님 모시고 밖으로 하나님의 조화에 참가하라 하나님 뜻을 따르라 이 얘기죠 명심하세요 저희가 간단하게 몰라 자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입니다 몰라가 자기 부인이고 자명은 뭐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이게 지금 기초 중에 기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뜻을 이 따르고 영성을 개발하는 기초 중에 기초가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이 24시간 거하시는지 체크하세요 사도바오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죠 성령 자체를 불로 묘사합니다 성령을 꺼트리지 마라 그러면 성령을 불로 보는 거죠 성령의 불 불 세례라는 게 성령 세례에요 물 세례는 요한이 주던 물로 이렇게 부어주는 거면 불 세례라는 걸 뭐 불로 좀 지져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불이에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빛이고 불이고 하여 성령이 지혜고 사랑이고 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에요 내가 불 지피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아주 성령을 그냥 쫙 쏴버리고 깔아버리고 가겠다 지구에 성령 깔고 가겠다 이겁니다 예수님 지금 깔아졌나요 얼마나 깔아졌을까요 윈도우 퍼지지만 퍼졌어도 지금 다 컴퓨터는 막 악착같이 최신버전 쓰시려고 하는데 성령 좀 받아 쓰세요 제발 학당에서 다운받아서 몰라 자명 제 강의 좀 듣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 정신에 뇌에 성령 쫙 깔릴 텐데요 프로그램이 몰라 자명 몰라 그러면 늘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를 의식하고 살게 되고 뭔 일이 있어도 참나를 보게 되고 참나 관점에서 본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게 그러면 진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다 따라가진 못해도요 뭐가 자명한지 뭐가 찜찜한지 에고랑 다른 입장의 그 의견이 나와요 그거 중시해야 돼요 그거 악착같이 챙겨서 그걸 가지고 양심분석을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양심분석을 아무리 멋있게 막 현란하게 논문처럼 막 각주까지 달아서 쓰셔도 여러분 뜻이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뜻이면 성령과 아무 교감 없이 쓴 거면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성령과 교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깨어서 깨어서 느껴지는 자명 찜찜의 신호에 충실했는 거예요 저는 깨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깨어나기 전에는요 이걸 갖는 게 자명이고 안 갖는 게 찜찜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욕심나는 물건 가지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5분만 몰라 하신 뒤에 초연하게 양심 상태에서 다시 보세요 그 자명 찜찜 신호가 계속 유지되는지 유지되면 사세요 유지 안 되면 다른 의견이 가능해질 뭔가 다른 의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지가 생겨요 더 현명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더 현명한 판단이요 아 이 감정도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모두에게 이루어지겠다 하는 아주 현명한 생각이 나요 그런 거 이렇게 받아 쓰다 보면 자기 생각 갖고 일 처리하는 게 재미없어져요 훨씬 재미있고 그리고 결과도요 예상해요 예상할 수 없던 또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 맛 들이면요 인생이 꼭 내 계획대로 돼서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나는 복을 짓는다는 느낌이 확실하고 실제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복이 늘 찾아온다 그럼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예전 방식으로 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예전 방식으로 못 살잖아요 이게 양심을 아주 잘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그 방식에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 정도가 불교에서 일주보살입니다 일지까지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이나 이런 불경에 보면 그 정도만 돼도 극락 간다 천국 간다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 정도도 귀해요 사람 중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완전히 적응하신 거잖아요 그거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불교로 치면 불성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라고 머무를 쫓아서 진리에 들어 앉았네 머물며 사네 라고 해서 일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도 하나님 성령 안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령 안주 상태고 저쪽도 불성 안주 상태죠 그래서 일주보살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뜻이 51% 이상 내 모든 삶에 적용되진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예수님 수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 이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쵸 난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고 24시간 아버지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이 정도면 벌써 효자입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까지 다 하면 그건 아주 높은 효자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영생 수준은 아닌데 이미 영생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제 아버지 뜻 따르는 거는 시가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봄은 왔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아직 아직 꽃이 만발한 건 아니지만 개나리가 만발한 봄은 아니지만 개나리 하나는 폈다 봐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어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느님 뜻대로 산다 하는 거기에 기초는 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정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내 정신의 중심에 차지해 삽니다 근데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됩니다 라고 말 나와야 되죠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뭐라고 했나요 그런데 지금도 육정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정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처지 이 힘든 처지 어휘할까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성령 안에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경지까지 나가려고 그분도 더 노력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성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함께란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과 함께 꼭 저승 갈 때만 신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신과 함께죠 사나 죽으나 항상 신과 함께 그렇죠 자나 깨나 신과 함께 이거를 지금 실감나게 여러분이 마음에서 못 느끼신다면 이걸 느끼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고 지금 무엇보다 이걸 얻으셔야 돼요 이걸 얻어야 생사 문제니 몸 문제니 천국 지옥 문제니 이거 영적인 문제까지 다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래도 인간이라 저도 또 걱정을 해요 걱정하다가 돌아와요 약간 집 나갔다가 살짝 나가서 좀 동네 돌고 다시 들어오는 기억이 그래도 한번 나가봐요 그냥 혹시 몰라서 인간 마음이 그래요 나가보는데 저는 5분 안에 빨리 돌아오시고 다시 신과 함께 하시라 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또 인간의 맛이죠 이렇게 인간의 맛은 또 이렇게 아버지 뜻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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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겨가는 맛이죠 근데 멀리 못 가고 돌아오는 게 이게 보면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게 가장 아주 하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인간은요 살짝 살짝 이렇게 좀 어기더라도 삐뚤어지더라도 또 이렇게 맞춰가고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올 때 성인도 그 정도 해요 성인들도 그 정도 해요 여러분들은 좀 멀리 나갔다 돌아오시는 거죠 성인들은 동네 정도 나갔다 들어와요 동네 정도 나갔다 들어와요 아주 고수는 문 앞까지 갔다 오고 그래도 인간이라 왔다 갔다 해요 그 그 맛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딱 아버지 뜻대로 나야 그러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갔다 들어와도 결론이 아버지 뜻대로만 늘 나면 성인인 거예요 그 나갔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 잔을 좀 치워 주시면 아버지 했다가 다 본인이 내 본인이 늘 하시던 말 아닌가요 나 십자가에 못 밝힐 거라고 계속 얘기 늘 주장해 오셨던데 막상 닥치니까 요 잔을 좀 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흔쾌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 열고 좀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결론은 딱 아버지 뜻대로 나면 성인이에요 중생들은요 훨씬 멀리 갔다 와요 못 돌아올 때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못 돌아오겠구나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뭐 나갔다 들어오는 걸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들어 올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집을 나가지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가니까 빨리 들어올 생각은 빨리 길 찾아 빨리 들어와서 그래도 늘 아버지 옆에 자꾸 붙어 있는 모습 보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다 같이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우주 아버지죠 우주 아버지와 함께 큰 어떤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늘려가는 위대한 사도의 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 역할이잖아요 사도들이 중한 역할입니다 멘토 역할이죠 우리가 말하는 특히 남의 멘토가 되시려면 피리 이거는 피리 마스터 하셔야 돼요 일주 이상은 꼭 가세요 일주 이상이 되시면 남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심을 제대로 지도하실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노하우는 아세요 아버지 성령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어떤 신비가 느껴진다는 이 정도는 아세요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죠 다른 인간들이 거기까지 올라오게 그러고 나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도반이 돼서 연구해 가다 보면 인류가 어느덧 평균치가 엄청 높아져 있을 겁니다 평균영성이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바고 저희가 꿈꾸는 지상천국은 그런 모습이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짠 하고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죽어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법을 안 가르쳐 줬나요 뭐가 부족해서 못하나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천국은 왜 그러죠 2000년 전에 다 얘기해 주셨고 다른 성자들도 습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셨는데 이건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만 오길 바란다는 건 정말 저는 양심 불량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엔 참나 체험 안 되나요 성령 체험 안 되나요 양심 구현 안 되나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에너지 채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호흡 수련만 제대로 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장한 거 근데 미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그날이 오면 다 이게 요행 바라는 마음이고 노력은 안 하고 결과물만을 얻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죠 지금 먼저 성령 만나세요 다 됐고 지금 아버지 예수님하고 한 번만 마음을 놓고 맡겨보세요 모든 걸 맡겨보세요 지구고 뭐 시간이고 공간이고 다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냥 존재해 보세요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이 올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성령과 그대로 만나요 내가 성령이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까지 아시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 제가 미리 얘기 안 하는데 경험 먼저 해 보시라고 미리 질러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 어떤 기분 좋은 쪽지를 받았어요 페북에서 페북에서 제 성경 강의 들으시면서 교회에서 뜻 있는 분 무슨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제 요즘 성경 강의 보시고 아마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또 모임도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독교 강의 요즘 많이 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뭐 교회를 나와라 말아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누리세요 성령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서 성령 만나서 절에서 견성하시고 기독교회에서 성령 만나시고 저기 남방불교들은 숲에서 열반 체험하시고 다 누리세요 그게 뭐 뭐 죄짓는 겁니까? 다 누리시라고 누리시라고 하는 거지 제가 다 거기 끊고 학당 나오세요 여기다 11조 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티베트는요 11조 티베트에서 올해 수행하신 한국 승려분이 여기는 15조 낸다 그냥 다 새로운 정신문명의 모델입니다 11조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들 때문에 가슴 아프시죠 양극화가 자꾸 심화되니까 정신문명이 지배하면요 부자들이 15조 내는 세상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가난한 이들한테 베풀려고 돈 원래 거기다 써야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 정신문명이 약하니까 돈을 쌓아놓고 나라 전체가 사실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거죠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고 없는 사람은 또 쓸 수가 없는 근데 이게 돈이 돌아야 맛있잖아요 돈 돌게 하려면요 자꾸 무슨 저는 외적 제재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건 그것대로 전문가들이 계실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신문명이 도래하면요 그 양반들이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식견이 생깁니다 거기는 부자들이요 돈은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 각 가정에 몇 명 한두 명은 출가시킨대요 다섯 나면 두세 출가시키고 둘 나면 하나 출가시키고 그 많은 승려들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요 승려집단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종교적인 착취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정신문명이 도래해서 그게 그런 게 올바로 쓰이면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명에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부자들이 돈만 다 타고 가서 돈 뺏으실 거예요 집에 가서 금고 들고 나오실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짓이잖아요 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돈 많은 분들이요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게 당연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서로 기분 좋게 서로 베풀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답을 찾는 방편으로 다른 제도가 무용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분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전공해서 주장해야 될 분야는 정신문명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함께 또 연구해 가고 양신문명을 이 땅에 안착시키면요 이런 의외의 또 엄청난 결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돈 막 쥐고 있으면 뭐해요 돈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정사도 하나 안 나오는데 써야죠 가치가 달라집니다 실제 제가 약간 돌려서 얘기한 건데 실제로 부탄 같은데 여러분 인터뷰하면요 돈 많은 분들이요 엄청 내요 절에다 기부를 하면 그 돈으로 또 고아들 데려다가 승려를 만들어요 사실은 절이 그대로 또 고아원이에요 부탄 같은 경우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을 맡아주는 데가 있어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고아들은 다 승려 거기 가서 먹고 자면서 교육 받는 거예요 승려로 승 승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도 높고 아무튼 부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해요 돈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돈과 이런 정신 돈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고승이 없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절을 짓고 고승을 초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건요 저는 이렇게 정교 문명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것도요 정신문명의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요 엉뚱한 방식으로 쉽게 풀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보다 여러분 양심 전문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다 이게 뭐냐 돈만 많지 자식들이라고는 저기 홍의학당 강의도 못 듣고 정사도 안 나오고 만약에 이런다면 제가 너무 홍의학당만 빗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양심 전문가 하나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제도와 물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부자들을 압박해서 끌어내자 이런 것만 아니라 햇볕정책 있잖아요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방법도 같이 써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만약에 부자들이 제대로 기부했을 때 진짜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고 해주면요 그런 문화가 또 사기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문화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너무 후져요 그러니까 가난한이나 부자나 지금 자신의 생전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큰 시야가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지 나랑 네 새끼 이 시야를 넓히기 전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서로 다 전쟁 중인데요 부자들도 안 풀어요 절대 어떻게 될지 알고 내가 힘을 빼면 남이 나를 짓밟고 올라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힘을 푸냐는 거예요 힘을 쪼개냐는 거예요 들어보면 또 일리 있습니다 나를 서로 믿고 힘 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건 문화죠 그래서 양심 지킴이가 중요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저는 양심 지킴이가 재강이 들으시고 커밍아웃 해주시면서 각자 계신 곳에서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힘든 분은 힘든 분대로 양심이 답이라는 걸 부르짖다 보면 우리나라가 삽시간에 아주 재밌는 문화 개벽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티벳도 원래 제일 잔인한 전사들의 나라였습니다 토번국이라고 제일 용맹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전사들의 나라였는데 그 업보가 쌓일 때까지 쌓이고 나니까 갑자기 불교로 귀의하면서 하루아침에 불교 국가가 됐어요 다 승려가 돼가지고 무사들이 칼을 버리고 지금 갑자기 지금 여러분 티벳을 보면 옛날부터 용서와 자비로만 살아온 나라 같잖아요 제가 볼 땐 일종의 업보를 탕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게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도 신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개인의 성공 개인의 생존만 추구하던 저 나라가 하루아침에 잘 못되게 하고 다니는 거 우리도 뭐 더 할 말 없잖아요 몽고도 한국인들 좋다고 환영했네 맨 받았더니 맨 노래방에 성문화만 자꾸 가르쳐주고 몽고에 가서 자꾸 성문화 퍼뜨리고 있다는 거 미국에 가서 천지 가르쳐주고 미국 교육기로 흔들고 있어요 이상한 문화들 우리가 양심문화를 퍼뜨려야 되는데 지금 참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꼼수를 자꾸 가르쳐주고 다니는 거죠 머리는 좋아가지고 꼼수는 또 많아가지고요 게임 잘하잖아요 꼼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게임할 때도 그래서 머리 좋은 건 알겠는데 양심을 우리가 전도하면 정말 이스라엘은 그 아마 말도 못 꺼낼 겁니다 한국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양심문명을 전세계에 보급하면요 예전 이스라엘 문명 이상의 엄청난 세계적인 문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큰 이념과 철학을 가르쳐주는 문명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 좀 주저리 주저리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고 크게 한번 각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